인라인을 즐기시는 동호회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난주 주일에 일요일 새벽에 목종 트랙에 만나서 인라인을 타고 합수구를 거쳐서 방화대교 및 김포대교까지 방화대교에서 기합수구까지는 두 번을 왕복하여 약 32km 정도를 주행했습니다 한강로드를 한강 바람을 쓰이면서 달렸죠 새벽에는 자전거도 별로 있지 않아서 인라인을 타기에 적절한 공간이 이 한강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인라인을 타면서 한강로드를 즐기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유익한 방법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상쾌한 그 기분은 느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 주일에 목종 트랙에서 만나서 한강로드를 새벽에 달려있는 그 기분 작지에서 만티케이블 버튼은 어떻게 했습니까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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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